법성포 통통굴비 법성포 통통굴비는 가정용, 선물용 굴비 및 고추장굴비 전문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저희 고추장굴비는 인근 해안에서 잡은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법성포 특유의 겨울해풍에 4, 5개월 말린 보리굴비를 수작업을 통하여 순살만을 발라낸 다음 태양초 고추장과 통통굴비 비법 천연양념으로 버무린 전통식품입니다. 옛부터 소화를 돕고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잘 알려진 조기를 깨끗한 천일염으로 정성껏 간을 하여 공예 없는 자연에서 해풍에 건조시킨 법성포 굴비야말로 완전한 자연식품입니다. 또한 고추장굴비는 오래 두고 먹어도 변치 않으며 특히 여름철 식욕을 돕는 데 좋고 선물용으로는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